여기 신대방역은 5분이면 되죠? 네 5분 걸리고 구로디에이터를 넉넉히 10분 신대방역은 5분이고 지금 방이 그렇게 크다 이건 아니지만 되게 그래도 이쁘게 살고 계시네요 지금 전세도 가능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융자도 없고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그럼 2천에 25 정도에요 반전세나 전세 5,500 정도 2천에 25요? 관리비 6만원 하면 2천에 31만원 얼마로 사신다 있죠 지금? 제가 31만원 그 조건으로 똑같이 해준다면 방에 짐이 많아서 그냥 요 침대가 무슨 사이즈죠 싱글인가요? 슈퍼싱글 슈퍼싱글이 한 2개 정도까지는 들어가겠네요 냉장고까지 네 화장실 한 번만 잠깐만 채울게요 화장실도 이렇게 창문 꼭 흥길까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절로 field